우리 작성사업아 여기 있잖아요 우리 여기 작성사업아 아 시작했어요? 아 근데 이거 찍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겠죠 이렇게? 아 내 말 다 들리는구나 이제 알았냐? 큰일 났다 돌리고 그렇지 엄지영 선수 빼니와 최동욱 선수 선수 빼야겠다 최동욱 존칭 따위는 없다 뭐지? 켜 놓은구나 캐스터가 사람을 몰라 안 보는데? 우람이도 잘 안 보려 볼래 지금 볼 볼 때 뺏긴 사람 나 1컬터 다 수비였는데 거기 못했어 찬스 왔으면 뚫을 수 있었는데 아 얼굴이 들어왔다 얼굴 영훈인가? 영훈이 좋아요 아아 자신있게 캐스터 해 빨리 살라의 공격 딱히 어이없는 볼 근데 우리가 참은 자신감 아 좋다 아 영훈이 근데 괜찮다 돌아요 돌아 뛰어 누구한테 주는거죠? 아 둘이 같은편 맞나요? 사인이 안맞았어 너무 안맞았어 공을 많이 잡아요 패스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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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탐욕이다 진짜 너무 탐욕 욕심쟁이 우허 도무게 패스 연습을 하세요 아 근데 딱 열려있긴 했었는데 아 열려있어 패스라뇨은 숱도 아니었어 근데 쏠려면 자세가 더 낮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치 더 세게 나왔어요 오늘 현이 형 영빈한테 한껏 기들이 씌워주고 오늘 은규 꼴렸으니까 갈비탕? 선일의 드레잉 어 아니네 맞는데 영빈야 자신있게 영빈 축구하는거 좋아보여 그런 쓸데없는 게스트 하지 말구여 그런 쓸데없는 게스트 하지 말구여 그결은 왜 나와요 나 우리 신발 사러 갈건데 어 어디로요? 나 아울렛 어디 아울렛? 연수동에 아 청완동인가? 청완동구 옆에 자료 아울렛 지나고있어요 지금 나이스 컷 나이스 정우 뭐 봐주신거 있어요? 아니 그냥 가서 싼거 있어요 아울렛이니까 뭐 근데 아울렛에 모델은 별로 없더라구요 거기 좀 커 아니 근데 오프라인 막 돌아보긴 했는데 확실히 인터넷이 제일 나은거 같아요 거기서 그냥 신어만 보고 응 그리고 싸게 싸고 나이키랑 아이다스 이렇게 비즈넛이 루키 쭉 봐서 그냥 신어보고 아 70이면 이 정도구나 한 다음에 인터넷에서 주문하는게 제일 나은 인터넷 근데 살짝 한치씩 작지 않아요? 몰라 나 인터넷에서 안 똑같을까? 그래도 신어보라 그러는건가 그런가? 제우 형 것도 가서 신어보고 인터넷에서 주문하는걸까? 아 그게 제일 나은 요새는 그게 제일 나은 저도 그래가지고 막 신발이랑 바지 같은 것도 매장 가서 한번 입어본 다음에 어 맞아 입어봐야돼 근데 난 캐스터 안하고 이거하고 너 혼나겠다 나 진짜 또 혼나겠다 하하하하 나 또 혼나겠다 하하하하 현나 현나는 원래 그런얘기야 하하하하 그런가? 아 영빈이 좋아요 역시 제가 직업을 바꿔야 될까봐요 사람 얘기 캐내는걸로 팟캐스트 하나 오면 팟캐스트 죽었다 아 돌렸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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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하하하하 줘봐 좋았어야지 아까웠어 최종이 말해줘야 최종이 아직 1대0이지 하하하하 영빈아 항상 뒷사람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항상 공 빠질거 생각해서 니가 카메라 신경쓸팀이 있나요? 없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하하하하 아 어제 친구처럼 헬스하고 왔거든요 주울 것 같아요 새벽에 잠이 안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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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하고 왔어 어깨 하하하하 그래서 아까 공 던지는데 팍팍 나와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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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날에 또 잡소리 들어간다 이거 어떻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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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나간 분 있잖아 아까 저분이랑 한 번 몸상 부딪혔는데 죽물려요? 산이야 산 밥이 덩어리가 쿵! 아 저 큰 분이요? 어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쓰던 거 같은데? 형이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형이 너무 약해진 거 같아 나 부딪혀 별로 안 쓰는데? 덩어리가 있으니까 딱 붙고 있으면 무게가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같아요 저 오른쪽? 지금 저쪽이랑 아까 여기 지금 가운데 있죠? 저 바지 여기 지금 하얀색 반바지 있고 저 뒤에 지금 후드 있잖아요 저쪽 사람이라 그리고 저기 양말 발목까지 올린 사람 있죠? 저 사람 둘이 잘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 같아 네 쪽에 있던 사람? 네 내 쪽이라 형 쪽 가는 거랑 솔직히 왼쪽은 뭐 그렇게 없던 거 같은데? 지금 왼쪽에 일리 왔잖아요 다 내 쪽으로 갔지 응 형이 찬스 아 이거 이러나 아 똥뽈 어이없는 볼 조용하게 캐스터 삭제해 나도 내 목소리 삭제하고 싶어요 아 저 저번에 발만 찍었어요? 내가 찍은 거 안 보는데? 발도 안 찍었어 저번에 진짜요? 보다 멀미했다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줌으로 제일 크게 해서 저 찍는 거야? 저요? 아니요 지금은 약간 멀리 해놓게 해가지고 난 안 보인다 타명이 최동호 선수 아아 성주 어머 들어갔어요 뭐야? 들어갔어 영훈이 골 헛 맞았는데 들어갔어 굴라서 아 진짜요? 응 영훈이 골 야 영훈아 갈비탕 쏴야겠다 성주 어시 성주 어시 성주 어시 영훈이 골 어시요? 아까 한 마냥 갔구나 아까 넣었으면 됐잖아 마지막이었어 변호가 다시는 탑으로 안 넣을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투 탑을 기업 속에 딱 남겼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진짜 팀마다 탑을 다르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은근히 효과가 좋아요 생각보다 오늘은 변호인 거 같아 아니 아니 지금 성주 형이랑 원래 영훈이도 성주 야 공부가 뛰어들어 아니야 사랑받아도 돼 은규 성의 없는 골킥 차가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래요 이거? 그렇게 줌에서 이렇게만 나요? 응 그게 뭔가 같아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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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한터치도 한터치도 아직 영빈이? 영빈아 살짝 사람 말 사람 차의 타이밍을 두 번 지나고 차의 타이밍을 두 번 지나고 다 걸려 그래서 너무 걸려 다 걸려요 태호 형은 봉살차 춤추는 거 같아 아 좋다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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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봉이 느렸어 봉이 느렸어요? 맞아요? 아니요? ㅋㅋ 옷은 길었어 발 켰지 않나? 전 춥다 남자리도... 응, 내 다리도 추워요 따뜻하게 주세요 아, 싫어? 난 남자 싫어 연주율이 뚫렸어 저거 왼발잡인가? 양발 다 쓰는 것 같은데? 아... 에이스구나 잘 차야 저 살아야 진짜 잘 차 어, 저거 수비할 때 저런 움직임이 아니었는데? 숨겼던 거야 뭐야? 여윤철 윤철이 형 접대 접대가 뭐야? 왜 자꾸 접대라고 아 접대한다고 일부러 준다고 잘 보일라고 현훈아 형 사잖아요 아 현이 형 형? 아 그렇구나 한라건설이잖아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와? 저래는 잘 차는데 여태 들어서 되게 오랜만에 차는 거 같은데 사람들이 차는 거 보면 잘 차기 잘 차는데 지난번에 형은 건설인 체육대회인가 축구대회인가? 네 갔어 새벽에 한라건설 요즘 위기잖아 휘청휘청 하자 한라그룹에서 900억인가? 9천억인가 지원해줬다 밀어도 돼요? 지금 GS도 지금 난리 났잖아요 한라정도가 휘청이면 어우 이런 영빈이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다 듣고 있는데 이따가 살짝? 지금 GS도 그래가지고 근데 GS는 계열사에서 무슨 얘기 없던데 아직 현훈 부장님 다 듣고 ленique 한식들 두장님이 복근 아닙니다 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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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현훈이 저번주 같이 안 뛰어 말이 없다 했어 저봐 점프를 안해요 형이 형 다 치나요? 왔다 때려 아 좋은데 또 성주 형이야? 성주 형이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떨궈줬어 성주 형 워시? 성주 형 워시? 성주 워시 영훈이 골 두 골 두 워시 뭐야 둘이? 이상해 네가 저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형들은 안 차잖아요 뭘 안 차 형들은 수많은 생각을 하잖아 차라니까 안 차고 우리는 그냥 기억 속에 사라지게 생겼어 일꽃턴은 몸풀기였을 뿐 패스 좋은데 잘 차요 아까 저쪽에서 반대쪽에서 건너오면서 네 쪽에 있잖아 네 그거 되게 잘해줘요 그게 되게 잘해줬더라 잘 받더라 빠르고 근데 어차피 근데 거기서 이제 가운데로 못 올라와 다 보니까 가운데로 못 올라와 내가 커트하던 거 아니면 나가는 거 둘 중에 하나요 어차피 대충 올 줄 알고 뒤로 가만 알고 뛰니까요 어차피 대충 올 줄 알고 뒤로 가만 알고 뛰니까요 어차피 대충 올 줄 알고 뒤로 가만 알고 뛰니까요 응 저 사람 뭐야 올 줄 알고 왔는데 안 온다 그러니까 몸 푸는 거 같아 몸 푸는 거 같아 빙터라 이제 뛸라고? 10분 지나는데 어우 키퍼 저쪽 키퍼 킥 완전 좋아요 어헛 용기가 커서 여기서 아까 길게 오는 걸 이렇게 뒤로 가면 딱 했는데 찡하고 오더라 그냥 장난 아니죠 찡가 번쩍 하더라 한라가 만두 쪽인가? 만두는 한라 아닌데? 맞죠? 네 이제 건설은 아 지금 너무 그래요 한라는 근데 플랜트 안 하나? 어? 네 아니요 거의 건설 조금만 하는 것 같은데 어 성적 조금만 아아 어 적 뛰었어 여윤타 교수인데 사고 났다 지금 머리를 차든가 우리 형 사고 아니에요 아! 아 아 아닌가? 하하하하 여윤희스 헤딩 아이고 이런 저거를 저거 방금 핸들 아니었어요? 나 저거 방금 핸들로 봤는데? 아니요 헤딩 뒤로 와서 그냥 내려오니까 저걸 차단 높이 올라왔다 차단아 명렬일 것 같은 경우는 진짜 오다가 흔들려 태호 형 말해주면서 같이 해요 헤딩 여기 여기 이마에 딱 닿기는데 어무선가 여기가 있어가지고 뒤로 가서 어 공이 진짜 분하구나 그니까 뭐지 공은 되게 그냥 보통 사람이 차는 거랑 틀려 아 명렬이요? 어 일부러 명렬이 아까 시내 먹이면서 주잖아요 소리도 좋아 뻥 그리고 되게 빨라 여기 있잖아 근데 문제는 똑같이 오도 되게 빨라 진짜 이 새끼야 공이 일정하게 가질 않아 하하하하 방금에 그랬잖아 막 흔들려가지고 낙하점을 못찾겠다고 여기 되게 무서운 거야 코너킥을 무예전을 아니 골킥을 무예전을 아니 골킥을 무예전을까지 가르쳐 웬만하면 다 캐치해서 잡으니까 근데 이번주 원래 명렬이 온다면서요 명렬이가 온다고 그러고 자는 거야 역시 건설사는 담벨에 달고 살아 뭐야 다 올라왔어? 어 정웅이 밖에 없어 정웅이 밖에 없어 정웅아 아 정웅이 뚫렸어요 어 최동호 역시 최동호 아 정웅이가 잘했어요 탈동이 형은 최동호가 짱이에요 네 정웅이 많이 좋아하겠어 아 지정웅 나이스 정웅 쫀서 에이팀이 들어오겠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하하하하 니가 있어서? 네 아 지정웅 멋있다 여기가 공을 바꾸고 나서부터 아까는 한 번 뻥치로 쭉 나가잖아요 마이카모니칸에서 이거는 안그러니까 네 나는 아까 그 공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두고 이거요? 이게 맞으면 쭉 나가잖아요 제대로 맞으면 잘 나가는데 필끗맞으면 되게 길어 내가 안 뛰는 것보다 되게 질어 내가 뛰는 것보다 짧고 공격하는 것보다 더 짧고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아무것도 안했는데 맞아요 안 뛰는 게 제일 길어요 너무 길어 오 좋다 아 또 치러 못했어요 쟤때배 도욱이형 커버 장난아니다 하하하하하 공이 아니지 등등등등등등등등 하하하하 하하하하 공 받아줘 공 받아줘 공 받아줘 아 현우 또 접대 아 역시 이봐 저게 되게 아쉬워 너무 일부러 안한 것 같은데 아까 저렇게 막 가다가 아 여기한테 걸렸어 아 뭐하는 거야 형이 뭐하는 거야 대응 낀 거 뭔지 알는데 동영이 나 아까 힐 세스 했잖아 근데 자기가 있어도 가만히 있다가 영빈이 영빈이 아 이거 봐 다리가 힘 풀렸어 아 쟤 슛 챙겨서 시키면 안 된다니까 아 좋다 터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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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 아 내리겠다 데뷔 하하하 바닐 하하하 그럼 우리 뭐 이러면 안돼요? 하하하 하하하 짜증나 저 연인이 찍어볼까? 찍어줘 캐스트 해줘요 빨리 꺼져버려 끝 말도 안되는 커피 축구하는 분들 여지가 같이 오다니 말도 안돼 승국이 왔었잖아 그래서 군대 갔잖아 갔어? 승국이 가지 않았어요? 이번주가 있지 않았어요? 승국이 갔다 승국이 갔다 지금 북한 한참 지랄떨 땐데 지금 위반이 3년차인데 늙은이 지금 위반이 7년차인데 진짜요? 전화 두번 받아야 되잖아요 나 위반이 6년차인데 지금 전화 오면 전쟁 나면 내가 전투력이 제일 쎄거야 오 현호 형 화이팅? 윤철이 형 어시 윤철이 형 와 나이스 윤철이 형 근데 우리 왜 기록 안해요? 아 기록 내가 참고해서 패스에서 들어간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쓸쓸한 이동욱 선수 최동욱이야 이동욱이래 형 이동욱 연예인이잖아요 뭘 모르고 다 이씨야 이씨 김씨 박씨 이랑 꽃에 4골 들어갔나? 아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영훈이 2골 성주형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그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호 형 1골 3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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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훈이만 2골 넣었잖아 아까 아닌가? 저희는 그냥 기억이 사라질 것 같아 세트백이나 잘해야지 아버지 밀어 동욱이 공기 아 지금은 정타임에서 딱 반타임 늦게 찼는데 그래도 거의 와 정욱이도 헬스하는 게 나는데 몸이 좋아졌어 아 아 시정은 강아 평소 운동해? 아 아 아 야 너 꼭 하나씩 하나씩 하나 하더라 하 강아 평소에 운동을 해야 되나? 해야죠 저유를 위해서? 아니 미래를 위해소 올라오지 하 정아 제대로 찍고 있는거야? 잘 나오고 되겠죠 이 정도 높은 데서 찍어야 해. 사각대가 없어서 그래. 사각대가 없어서 그래. 사각대가 없어서 그래. 사각대가 안 돼. 목이 높은 데서 보행사 찍어야지. 여기서 이렇게 딱 찍으니까 잘 안 보여. 사람 겹치니까. 위에 지붕 정도? 이 정도에서 찍어야 해. 조용! 조용 택견했어요? 공격은 대부분 우리 진영에서 이루어지는데. 골은 우리가 나와. 약간 이상한 걸 많이 주워먹은 것 같아. 아까 코너킥은 진짜 잘했고 솔직히. 그건 다 하면 다 헛지랄. 어? 근데 이번 쿼터 내 골인가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가져왔어. 아니요. 이따 현명이 얘기 좀. 당황했다는 거 갑자기. 어? 아까 조깅하는 아저씨. 좀 짧은 양말 신으면 종아리가 안 좋거든요. 저 양말 내린 거 아니에요? 짧은 것 같은데. 카운트! 자, 현우. 세려라, 제발. 이거 못 놓으면 잡대다. 아, 이러네. 와, 일부러 또. 젖대, 젖대. 다 기록하고 있어. 이번엔 젖대 두 개째. 아, 내가 고암질론 여기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두 번 던짐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한 두 번 정도 일찍 퇴근하겠지. 야, 잘했어. 잘했어. 이러면서. 근데 어차피 우리한테 졌으니까. 약은. 어, 와봐. 아, 킵이 골킥이 너무 좋아. 아, 킵이 골킥이 너무 좋아. 파우. 푸시. 야, 이 차. 내가 어떻게 쿨해. 아까 스트레칭할 때 완전 좋겠다니까. 진짜 자기. 나가. 난 미안하다 그러는데. 괜찮냐고 했는데. 자기는 잘 차요. 진짜 다. 동호경, 골 한 골 넣고 와야죠. 그냥 인플레이 상황에서 저 이렇게 크로스해서 골 넣기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디요? 사이드에서 올리면서? 세트피스 말고. 올리면서 잘 올려야 돼요. 근데 달리면서 차 달리면서 크로스를 정확히 올리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오늘 설계는 욕할 게 아니었어. 진짜 잘하는 거였어. 형, 승리해요 그랬잖아요. 욕하지 말라고. 천엘에 뛰면 뒤진대잖아, 진짜. 되게 웃긴 했는데 그게 진짜 정말 어려운 거였어. 그러면 진짜 외국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 거야. 크로스 막, 어우. 베일 같은 애들 많아. 아우, 날인가? 아우, 샤워. 아우, 영철아. 반동, 반동, 사이드 오른쪽! 아, 다 나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잘 친다. 와우, 하핳하 라도... 아우, 하 rouge 이 cela. 아,issimo. 정말 심지어. 브리즈 모닝 줌은 뭐야? 시간입니다. 네. 고면되는acts 최대한, 멀리 과연. 4 다 which dot 콩 아affles 연출이 이번에는 인사를 하는데 굴복했어 아 윤철이 형 어떡해 그나마 수비를 넣었으니까 탑을 넣었으면 사고 난다니까 아니 근데 이쪽들은 다 우리랑 하는 팀은 다 뭐하냐 수빈? 아 뚫렸어 뚫렸어 아 우리 수빈이 지금 어빈인줄 알고 다 안 뛴거야? 아니 최종은 뛰어야지 형 프리킥 때 다 서있으면 어때요? 아 잘 찬다 다 아 잘 찼다 아 그러니까 같이 뛰어줘야 되는데 발만 뻗을라니까 독이 한 꼴 놓고 오자 딱 갔다 딱 갔다 하지만 성주 형이 커트 아 공룡이 좋다 아 영빈이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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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빈이 야 영빈아 접대 봤다 야 하하하하 한라 첫 골이예요 아니 당연히 공이 백시키 먹으니까 그리쯤에 안 되지 영빈이 기 죽었어 영빈아 여자가 잘했어 알았어 공이 백시키 많이 먹으니까 영빈이는 기 안 죽어요 아 그래 아 원래 그냥 저런 모습 아 그래? 관심 받고 싶어서 아 이제 끝났습니다 아